다만 내가 아예? 아예? 아예 이렇게 쳐줘 하자 말하자 매사일이 나는 베스트지 가끔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지 나는 오르기만 하지 아예 그렇지 아예 알겠어 호시가 호랑이란 아주 장면 친구할 때 다 이렇게 해줘 호시가 호랑이란 아주 장면 친구할 때 다 이렇게 해줘 호시가 호랑이 호시가 호랑이 일어나서 작은 친구, 머릿속 풀리지 않을 겨우도 1, 2, 3, 4 1, 2, 3 주님은 살짝 조금만 더 하려도 되겠다 오 좋은데? 1, 2, 3, 4 그러니까 걱정 말고 크게 허랑해! 여덟이 질 벗고 주위 둘러봐 두 번째는 이쪽 부터, 두 번째는 이쪽 부터? 1절이 이쪽 부터? 지금 2절이니까 이쪽 부터? 주위 둘러봐, 뭘로 치는지 1, 2, 3, 4 사실은 한 장보다 카메라 담기는 거 사실 더 어려운 거잖아요 열심히 하고 TV로 아니면 카메라 나왔을 때 그 에너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가 같이 자기 느낌대로 가사 쓴 멤버들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! 하산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베스트는 뭐지? 아, 예! 넌 모르게 원하지 어? 는 추린 말 날 빛의 널 슬픔 이게, 막, 이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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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, 이거 가볼 게 있나? 이거, 몇 심? 나, 2.5 1.5 1.5 2.5 1.5 아, 1.5 우리가 우리가 0.5 정도 했다고 우리 아니라! 문화잖아! 다리 아니라 문화였어! 아몬드하고 문화할 때 모여서 문화고 아니 제가 뭐 하잖아 제가 일단은 조금부터 해서 일렬로 아 일렬로? 이렇게 이렇게 벗기고 멋있게 보자 멋있게 서 있잖아 그래 오X4 너도! 너는! 너 좀 해야 된 거 같아 둘 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한 번 번 더 아- 무! 무! 아! 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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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죽겠어! 에잇! 다가나 나 에다 닭지로 그 다리 어디있어? 저거 온다 저기서 물 먹고 있길래 나는 설마 저게 내꺼 먹는 거 나는 진짜 먹으라는 건 줄 알았지 난 나는 그래 몰리고 뭘 숨기고 버거운책 아 그래?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할 없이 너무도 소중한 걸 원하나 준 가요 꿈을 나 주다고 오늘 제가 한 연습은 힙합팀 유닛 연습을 했고요 힙합팀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유닛 무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물은 여러분의 인내심 참을성 원하나 우리 무대에 인내심이 왜 필요하게 될까? 우리 무대에 인내심이 왜 필요하냐고? 자비로움과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서 무대를 볼 때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 근데 형의 답의 이유를 나한테 묻는 거 같아 응 리버스 할 때는 뭔가 항상 멤버들이랑 웃음의 코드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진지하게 가보려고요 안녕 안녕 어? 이거 맞춘? 세워마 친구였는데? 내가 들어야겠다 랜 내 눈썹 대목 이것은 아아 날 위해 솔직히 아니 근데 빵만 예의 좀 되는 거 아니야? 아니면 랜덤으로 하면 마지막에만 절승한님 찍어줄게 형이 디노를 찍으면 우리 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세번에 나는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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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! 공! 칠! 공! 칠! 공! 내 삶은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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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삶은 여행 여행 내 삶은 여행 세린이 그린 거예요? 아닌데 이제는 여기가 여기가 메인 무대라는 거죠 이해했어 완전 이해 오케이 완전 이해? 진짜 내가 할 거예요 고마워요 생각 3자리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3자리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누구야? 나나 이는 지금이 순간 몇 명 아직 아무도 안아주는데 왜 이렇게 적어 보이지? 사람이 정한이가 앉아 정한이가 앉아 그냥 이거 봐봐 그냥 이 순간에 슈슈하냐는 또 넌 내 곁에 이 지금이 순간에 슈슈 자 이렇게 하고 또 그냥 하면은 1 2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작 2 3 4 5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 예 예 예 형 어? 조금만 보이들어